고고냄새 이제 고현 씨 알 수 있겠네요 랄랄라 다니겠구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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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좌 계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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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로 아까 앞에 무대 다른 팀 잠시만요 4위 미 도ité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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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중심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아직 좀 남았어 순서가 다 보고 순서까지 아 진짜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왜 안 나오지? 슬슬 차려 되지 않았나? 정신 차려! 제발 제발 지나갔다 지나간다! 왜 안 나와? 미치겠네 이거 딱 켜봐 잠깐만 잘 터진 데 있을 거 같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 빨리 올라가 높은 데로 빨리 봐봐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잘 되다가 왜 갑자기 안 되는 거야? 지금 했나? 시작했나? 너를 위해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 잠깐만 아니 지금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 가냐 애가 탄다 애가 타 애가 탄다 애가 타 아까 잘 나왔어 진짜 너 혼자가 아니야 투미나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 가냐 노노노 될 거야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투미나 왜 안 되니? 차근차근 해봐 아 불어트려도 되나? 아 핸드폰을 껐다 켜까? 어 빨리빨리 이제 시작 아 안 되면 얼마 짜증 날까? 아 아 아 아 아 반경이 추정 야 나온다 야 야 야 나온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니콘 어떻게 놔? 야 니콘 어떻게 놔? 야 야 여기 나왔다 야 오 오 오 손나 토키아 손나 토키아 나 배터리가 빠져 배터리가 빠져 배터리가 빠져 배터리가 빠져 이거 뒤에 잡아 뒤에 잡아 야 노래 부르던데 우비 뭐야? 아니야 아니야 왜 이래 우비 이거 화질이 안 좋아 이게 안 나와 룩 좋아한 것만 보이면 돼 응 룩 좋아한 것만 보이면 돼 어?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악몽 아니야 그 누가 누군patient 화질이 안 좋아 아직 안 나왔어요 화질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요 이제 리믹스인가?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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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안무 parag張이였어 역시 대단한데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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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다 나왔대 오자이크처리로 나왔대 어떻게 해오 오자이크처리로 나왔대 오자이크처리로 나왔대 오자이크처리로 나왔대 아 뭐야 오자이크처리로 나왔대 어 오자이사 오자이크처리로 나왔대 야! 야! 이 영상이 지금 나이 날지 야! 조심하셨잖아! 야, 야! 아, 저 완전 반성적인 분. 완전 실망하는데. 내가 바니까 팔찌 찼네. 찼네, 찼어. 슬퍼하지마, 노노노, 혼자 가냐. 노노노, 노노노. 나온다, 나온다! 나와요? 네. 아, 이거, 아, 좋아. 보자, 보자. 오, 나오고! 잘 나온다, 잘 나오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야 근데 진짜 안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너 진짜 잘 샀죠? 잘 샀죠? 잘 샀죠? 야! 여기저기 나 뜯어놨어 야 이미 끝났어 끝났어 이거는 괜찮아요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아니 이거 동영상 안 대푼잖아 해봐 일단 됐다! 근데 이상하게 됐어 라온이가 손을 하늘로 뻗고 있어 그래도 나에게 닿지 않지 너 왜 그래? 3분 미리 보기 재생 중입니다 내가 왜 떨리냐 아 그거 한 번 보려는 건 안 되는 야 야 나온다 나온다 3분 미리 보기 아 저걸 너무 돼요 3분 민려 야, 잠깐만! 아주 감동적이네요! 제가 솔직히 제스처 할 때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이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 바꿨구나 그래서 손을 지금도 차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오른쪽이에요? 네 원래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네 다른 게 있으면 제스처를 했어요 진짜 노래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발찌 발찌 근데 나은이가 저 이후로 한 번도 묵주를 뺀 적이 없어요 부러운 폭발이다 진짜 부러운 폭발 여기 뭐 난리 낫겠네 오늘 뭐 팔찌도 확인했고 아 나왔다 아리 같이 봤어요 네 오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오빠가 웬일이네 오빠가 웬일이네 오빠가 웬일이네 어떡해 어떡해 오빠가 오빠가 나는 더 좋아 나는 더 좋아 어떡해 진짜 한번 더 좋아 어? 아 인터뷰 내용은 그때 못 보니까 나중에 방송으로 보는군요 아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헐 뭐라고요? 이게 더 중요하구나 왜 이렇게 해야지 뭘까? 밖에 이리 peux 초등학교 때 일주일인데 왜 초등학교 때 사귀해도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사귀는데 저희는 진짜 못했었다고 믿었어요 나은이가 정말 그러니까 네 뭐야! 투투데이! 초등학교 22일이면 그냥 결혼한 거야 혜민영수님이 거짓말 하시고요? 내가 볼 듣고 날리실 때부터 알아봤어 대기실에서 너무 로맨틱하신 거 아니야? 진짜? 어머니? 아.. 벌써? 아.. 벌써? 아.. 벌써? 거짓말했어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나랑 투투데이도 안 챙겼으면서 투투데이 언제였더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만나서 꼬치꼬치 캐물으려고요 가서 다음에 만나면 너무 반갑을 거 같아 진짜 반갑지만은 안 할 거예요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어 잘 있었어 나나 이러면서 예뻐해주고 나은이도 좋아하지 않을까? 정말 반갑quarters 마이콘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감사합니다.